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교회나 성당을 다니면서 또 뭐 절에도 다니면서 종교활동 활발히 하고 여기저기 동호인 모임도 다니고 동창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한데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넘쳐나는데 친구 하나 없어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먼저 친구가 되어줄 생각은 없다.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찾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어 함께 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친구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학창시절에도 외톨이였을 게 분명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많지만 친구 하나 없어 외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외로울 때는 얘기 좀 하자, 어딜 가자, 함께 밥 먹자, 바쁜 사람 붙잡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요구하고, 뭐 속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아주 행동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쌀쌀맞게 굴고 속된 말로 아주 안면을 깝니다. 쎈 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민망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품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원체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친구 하나 없어 외로운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엄한 곳에서 친구를 찾는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에 있는 실버들의 전성시대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 자기는 어느 동네에 사는데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카페에서 글도 안 쓰고 소통도 안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소개 한 번 하지 않으면서 가입하고 나서 아주 덜컥 다짜고짜 친구 될 사람 찾아요 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아무리 온라인 카페라지만 낯선 사람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친구 되어줄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분명 온라인 카페뿐만 아니라 실제 모임에서 혹은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곁에 있는 사람과는 말 한마디 잘 섞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엄한 데 가서 다짜고짜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카페에서도 친구 못 사귀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고 결국 또 외톨이가 돼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탈퇴하게 됩니다. 늘 끝이 이렇더라고요. 나이 50, 60이 넘어서조차 친구 하나 사귀는 방법을 모르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친구 하나 없어 외로운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자신을 내보이지 않는다 모름지기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자신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내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 친구라면서도 틈을 보이지 않으려 하고 좋은 모습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식을 떠는 거죠. 물론 그래봐야 얼마 가지도 못하고 뭐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만 하여간 시작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 가식적인 행동을 하며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새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마음을 먼저 줘야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에 눈을 감고 다른 것만 자꾸 하니까 친구가 생길 리 없습니다. 아니, 친구가 생기기는커녕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멀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 연애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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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